사보니스, 아 멋진 투스텝 레이업까지 성공시킵니다 클리브랜드의 공격인데요 패스 다시 엑스트라 패스 드러먼드 어렵게 성공시킵니다 시간이 없는 순간 드러먼드 서점 꽂힙니다 울라디포 돌파하는데요 막힙니다 맥코넬 아센스있게 뒤로 내주네요 무늬의 돌파 랜돌프에게 킬패스 내줍니다 클리브랜드 속공, 아 멋진 드리블로 제쳐내고 엘리옵까지 성공시킵니다 머먼 파월의 돌파, 베인스에게는 해주고 아 가볍게 성공시키네요 로든 헤이워드, 로지어의 더블클러치 라멜로 볼 속공 상황, 멋지게 엘리옵까지 이번 태그레이업슈 페이크로 제치고요 킬패스를 내주네요 이번엔 토론토 공격인데요 아누노비가 엘리옵 덩크 라멜로 볼 이번에도 엘리옵이네요 시간이 없는 상황인데요 토론토의 벤블릿이 성공시킵니다 벤블릿, 화려한 돌파를 보여주면서 어렵게 성공시킵니다 이번에도 토론토인데요 아머친 패스로 쉽게 공격을 풀어나가네요 다시 굴밑 돌파, 이번에도 킬패스로 연결해주네요 코디 마틴에게 빼준 공 그대로 원핸드 슬랩 탤럿의 속공 상황입니다 아무도 없네요 다시 원핸드 슬랩 파일럿 히로, 아머친 패스 페이크에 이어 더블클러치까지 벤마데바요가 허스텔 플레이를 보여주고 덩컨 로빈슨이 마무리합니다 론조볼의 패스, 잉그렘 잉그렘의 원핸드 슬랩 벤마데바요가 공을 잡고 있는데요 아, 아무도 없네요 잉그렘이 공을 몰고 가는데 잭슨이 2핸드 슬랩 미들턴 돌파 원핸드 덩크 찍어버립니다 이번엔 델러스의 공격인데요 아데토쿤보가 블락샷 아데토쿤보의 속공 아, 먼 거리에서 덩크 찍어버리네요 파워리 공을 잡고 루카돈치치의 멋진 컷인 앤드원까지 이렇게 속공 상황입니다 잘래중공 바비 포르티스 이번에도 포르티스가 마무리 짓습니다 루카돈치치 엘리오 패스였습니다 브런슨 아, 수비에게 걸렸는데 어렵게 성공시키네요 다시 브런슨 레이업 그러나 막힙니다 벌크가 스크린을 받고 퀄리스타인에게 내주네요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다가 바로 패스해주는데 수비가 없네요 자모란트 아, 엄청난 채공능력을 보여주는 자모란트 이번엔 카일 앤더슨이 킬패스를 해주네요 헤르난 고메즈에 킬패스 에드워즈가 연결합니다 깔끔한 마무리네요 딜런 브룩스 주춤주춤 아, 멋진 페이크로 속여냅니다 딜런 브룩스 다시 엘리옵 그대로 자모란트 머리를 묶고 나온 자모란트가 투엔드 슬램 자모란트 이번엔 킬패스로 연결해줍니다 자모란트 다시 스크린 받고 다시 엘리옵으로 연결해주네요 이번엔 미네소 타입 반격인데요 루비오 아, 멋지게 투스텝으로 조던 클럭슨 크리스포 아, 역시 멋진 패스를 보여주네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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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